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시코입니다 제가 엄청 엄청 아팠어요 코로나 검사 막 코라 코로나 검사 받을 때 막 코 안에 막 면봉 막 쑤셔놓고 막 입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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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하는 거 있는데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 나왔고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비비큐 황금올리브 닭다리가 먹고 싶더라구요 썸네일 하나 찍을까요? 네 먹어볼게요 콜라 먼저 콜라는 역시 코카콜라 오 뭐야 뭐야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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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저렇게 먹었을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행복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래서 한입이 좋은 것 같다 오늘은 제가 말없이 먹을게요 과일과 함께 먹을게요 과일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끝 해외 숙지 해외 숙지 해외 숙지 너무 맛있어 역시 비비큐는 근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후라이드는 비비큐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요즘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봐요 스타트업 재미있어요 스타트업 재미있어요 스타트업을 어떨지 또 사は?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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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힝힝 오늘은 말없이 먹어 봤는데 저 이따 치우면서 먹고 싶어서 남겨두는 거에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저처럼 이런거 이런거 입지 말고 따뜻한 옷 입으세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